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혼란함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법원이 결정 내린 것을 두고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의사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의료 제도 자체에 상당한 그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가 한 달 내 복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선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료계는 이제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 성복을 못하겠다는 거죠 성복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성복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조기에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찬성 이사를 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단체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도 없었지만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지금 와가지고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취지로 판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내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판사들도 다 이제 앞뒤를 재니까 법리에 충실하고 사실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앞뒤를 죄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다루지 않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참 전문가 집단 의사들 집단이 저렇게 반발을 할 정도가 되면 정부 정책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와버린 거죠. 와버렸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께서 법원의 결정문을 다 읽어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좀 유감을 표현했는데 법원의 결정문에서 여러 군데에 2천 명 정원에 대한 의구심을 판사가 피력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네요. 이렇게 지적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미흡했지만 그러나 정부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고등법은 행정 7부에서 내린 결정이 실질적으로 2천 명 정원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의료계와 제대로 된 그런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문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2천 명 정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는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결문 안에도 판사가 이렇게 다음에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2천 명 정원 결정은 2025학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천 명씩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있을 뿐 2천 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판사들이 정부가 제출한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2천 명의 수치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의사단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이 지적하고 있다. 2천 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건 정원 발표 직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고 단 한 번도 의사협회하고 여러분이 의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통과 의뢰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맹벽하지 않다. 예단체와 만나가지고 협의할 근거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정부가 2천 명의 정원 결정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단체와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논리적 귀결이 재판부가 여러분들 정부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너무 판사의 여러분들 판결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규모 정원 이후에도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여러분들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판사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기에는 본인이 치료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법원은 의대 정원을 통한 의료계획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 그게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공공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 성소결정을 내리겠다. 논리는 없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통과 이렇게 여러분들 블랙스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판사들 판결도 선거 쟁송과 관련해서도 판사들 내리는 판결문을 포미게 되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논리적 그런 비약이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번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한 분이 아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구회근 판사는 대법관 지명 이후에 갑자기 달라진 태도 변화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왜 정언 근거와 절차가 미숙하다는 예의입니까 하고는 원고척 여러분들 소송을 기각시켰습니까. 공공이란 이유가 모든 법적 개인 권리위에 존재하는 무슨 식이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제가 이거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태도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위험한 사회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한 분이 의료계획의 본질은 첫 번째는 서울지방 간 의료혜택 객차 문제고 두 번째는 특정 의료과목의 의료자원의 쏠림 문제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수준 문제고 네 번째는 인구소멸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고 다섯 번째는 정부와 대형재벌병원의 의료민영화추진 공모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해가지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질타하기는 그런데 그냥 한국 수준에 맞는 그런 정책 추진인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이제 뭐 다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